으 으 아 따벌베에 막 함 변하지 않더만 아다 이 돌산 내려가기가 이 장난이 아닙니다 저위에 저위에 또 저희 형님께서 오늘 같이 왔는데 내려오고 있습니다 하 이 구직봉 나무 열매는 약초 중에서 최고 힘든 것 같습니다 하 함량 한 1200꽂이상 산에 하나보다 거의 막먹는 것 같습니다 하 하 하 어쨌든 안전하게 집어 내려가서 하 필요하신 분들에게 하 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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